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 해볼 게임은 주시 베지스 요리사를 피해 계단을 만들며 달려볼 거예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탭하면 계단을 만든대요 저 10%부터 도망치나봐요 바나나야 힘내 빨리 가보자 여기는 계단으로 칼을 넘어가야 되나? 어떡하지? 칼에 부딪혀도 다행히 잘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 요 장애목만 오, 계단을 만들어서 오, 여기는? 오, 가지로 변신했어요 가지 뛰어가는 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오, 근데 셰프가 셰프님 죄송해요 오, 어떡해, 무서워 오, 다 왔어 오, 갑자기 부스터처럼 빨라졌어요 오, 그렇구나 다음에 안 되겠다 전 다시 거기 뜨거운 냄비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요 도망쳐 가지야 오, 다 와간다 도착 아아 오, 저 앞쪽에 채소들이 춤추고 있어요 오호, 그렇군 게임방법 확인 어, 도망가야 돼요 일단 오, 안 돼 계단 만들어서 오, 너무 가까이 왔어 무서워 어떡해 오, 어떡해 무서워 빨리, 빨리 바나나야 힘내 오, 점프고 보고 여기는 계단, 계단 오, 그렇지 오오 오, 이거 되게 재밌다 오, 너무 이해까지 않나 오, 오, 여긴 점프하고 오, 안 돼요 저를 채소통에 다시 집어넣지 말라고요 냄비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빨리 달려 오, 오, 바나나 개수가 많아질수록 오, 오, 오 빵빵해져요 웃겨, 귀여워 오, 다 왔다 오, 공중으로 달리고 있어 얘들아, 나도 또 거기 가고 싶다고 너희들 뭔가 신나 보인다 쳐다도 안 봐주네 내가 꼭 도착해 주겠어 오, 여기는 어, 위로 못 갔다 오, 바나나가 없는데 여기는 이런 식이면 칼에 부딪히면 셰프랑 거리가 좀 가까워져요 우와 오, 다른 과일로도 흐흐 복숭아 귀엽네 어, 어, 점프하고 어, 이번엔 저 위의 길로 가보고 싶은데 계단을 만들어서 오 오, 계단도 자른 복숭아 모양이에요 엄청 귀엽네 그래도 어, 그리고 셰프 따라오는 셰프가 안 보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 너무 높이 뛰었다 복숭아를 잔뜩 먹으면서 어, 여긴 하나도 없니? 오, 아직 따라오고 있었어 역시 도착! 과연? 나도 나도 아, 아쉽다 다시 달려! 그래도 잡히지 않게 조심해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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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안되니까 더 재밌는건가? 여기는 점프 좋아 내가 많이 앞서갈거라고 오 많이 모았다 이번엔 86개니까 더 멀리 갈 수 있겠지? 얘들아 내가 왔다고 오 안되네 아쉽다 나도 저기서 춤추고 싶다고 가보자 날 다시 뜨거운 냄비에 넣으려고 하다니 잡힐 수 없어요 오 칼! 계속 부딪히네 점프하면 바나나 개수가 줄어드니까 오 안돼! 오 거의 다왔잖아 어이 어떡하지? 가지로! 오 가지가지 점프 오 가자! 안돼! 오 내려가면 주방장이 먼저 와있으면 어떡하지? 안돼요 셰프님 제가 먼저 달려갈겁니다 따라오지 마세요 아니야! 이거 어떡해! 안돼! 오! 또 다왔다 부스터처럼 살아났어요 뭐지? 버그인가? 어쨌든 다행이에요 다시 가보자 점프! 오 가지 잡히는줄 알았어 오이 어떡해 위로가 쌓였네 위에 바나나가 잔뜩 있네 오 여긴 달리기만 해야돼 오 숨차고 힘들어 복숭아! 좋아 난 복숭아가 좋더라 점프! 오 복숭아는 달콤하니까 오 많이 모으면 역시 이것도 엉덩이가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달리기 속도가 느려지는건 아닐까요? 일단 오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점프! 여기도 계단을 만들어서 어? 담아간다 오오오오 아까우니까 어 67개 아이 모자랄거 같아 그래도 달려 얘들아 나도 같이 놀자 춤추고 싶어 뛰어 가보는거야 여기는 점프 좋아 어? 파닥 파로도 바꾸고 싶었어 오오오오 오 색깔이 너무 진해서 뭔가 칙칙하긴 한데 그래도 귀여워 옛날에 코코몽 코코몽에 나오는 어? 파닥이 같기도 하고 오오 좋아 어? 그러고보니까 음식 재료들이 오오오오 달리니까 귀여워요 캐릭터들 좋아 여기는 점프 오 다행히 부담스러운 셰프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오오 여기는 높이 오 앞쪽에 파 몇개 더 있다 어? 아직도 오고 계셨군요 저는 육수가 되지 않을거에요 도착! 얘들아! 거기서 뭐하고 있어 가고싶다고 아 멀리 가고싶다 몇개를 모으면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실수하지않고 아이 벌써 부딪쳤네 놓치지않고 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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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보겠어 오오오 오 이제 다 할거같아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 어떡해 오오 무서워 무서워 계단 오오 가까워지고 있어 또 닿는건 아니겠지? 오오오오 안돼 오 어떡해 오 오 가지 오 가지 가지가 잘릴거같아요 어떡해 오 빨리 도망가야돼 여기는 으! 다 가져간다 제발 오오오오 성공 왜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몸에 힘이 들어가요 이번에는 잘 해볼게요 오오오오 그렇지 한 번에 넘어가는거야 좋아 여기는 오오오오오오 공중으로 좋아 가보자 어 옆쪽에 있는 봐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오오 그러고 보니 셰프님도 작아지셨네 오오오 달려달려 우와 저긴 컵케이크도 있고 마카롱도 있어요 맛있겠다 오오오 저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꼭 저를 넣으셔야 하나요? 베이킹이 더 재밌으실 수 있어요 오오오 이쪽으로 채소에 바나나는 아니잖아요 도착 예 엄청 넘어갔다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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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 아 10배? 아깝다 또 열심히 만드시는군 하지만 저는 도망을 쳤답니다 이번엔 위로 오 부드러웠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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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도 아 칼에 맞았네 타이밍도 좋아했는데 칼에 두 번이나 부지셨어요 점프 오 무서워서 떨어질 수가 없네 이번에는 호박으로 좋아 많이 모아가겠어 위로 올라가서 안돼 아 한번만 더 누르면 되는데 짧았어요 아직도 감이 제대로 안 잡혔나? 안 눌리네 여기는 위쪽으로 오 오 안 돼 오 밑에 닿을 것 같은데 오 다행이다 오 무서워 마지막까지 이렇게 무서울 수가 도착 왜 이렇게 천천히 가 오 5배 아쉬워요 다시 도전 가보는 거야 이번엔 스무스하게 굉장히 오 좋아 타이밍 좋았고 그렇지 그렇지 오 저 위에 또 새로운 과일이 있다 좋아 가보는 거야 오 이거는 배인가 오 오 가자 오 여기는 아휴 못 모았네 하네 아휴 하나 놓쳤다 발음도 안되잖아 어 위쪽으로 좋아 오 좋아 아무도 안보이고 굉장히 커졌어요 오 여기는 점프 오 이 정도면 혹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오 93개 어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오 90개다 오 꽤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설마 9배는 아니겠지 오 가자 오 뭐야 아까랑 똑같네 얘들아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채소가 되어 달려보는 주시베지스 게임을 해봤어요 날라티비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